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제목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뭔 개소리야 싶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정신세계가 살짝 혼미한 아니 많이 혼미해 그래서 지금 주장 의심도 받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봅시다 제목 나를 대놓고 개무시한 시댁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왕창 줄거에요 아줌마 뭐? 너 돈은 뭘 주겠다고? 원제 시가로부터 받은 개무실을 복수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려요 그래요 결혼할 당시 제 연봉이 남편보다 훨씬 적긴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저는요 시가에서 개무실을 받았습니다 분명 똑같이 돈 내가지고 선물을 사가도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다 이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아니라 아들한테만 아이고 고생했다 이러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당신 아들한테만 고맙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지같은 치욕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시가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고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 남편도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 아들인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부모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내가 지켜줄 테니까 자기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방문도 하지마 내가 다 차단해줄게 아무것도 하지마 이러길래 저는요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조건 제 팬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리고 저는요 시가에서 받은 무시가 너무나 분했고 또 제대로 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역시 엄청나게 강해서 정말 악착같이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이직 준비 기간만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은 당연히 따로 연락 안했고 얼굴도 안 보고 진짜 연 끊다시피 하고 살았죠 그러다 5개월 전 지난 7월에 대기업 입사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이전 남편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요 시가와는 1년 이상 연락도 안하고 살아왔는데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짧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복수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어이구 내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소리만 할 게 불보듯 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시부모가요 평소 여행 여기저기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주기별로 막 여행 오지게 다닙니다 진짜 노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시부모 통장에 돈 500만원 정도 확 꽂아버리고 이걸로 해외여행을 가든 아니면 국내에서 최고급으로 여행을 즐기든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돈 못 번다고 대놓고 개무실을 하던 지들 며느리가 떡하니 500만원짜리 여행을 보내준다면 그럼 당연히 며느리한테 오메기죽어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건 또 뭔 일이야 남도 아니고 제 남편이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개소리하지 말래요 아니 연 끊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500을 주려는 이유가 뭐야 이래요 아니 자기도 끊으라고 했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죠? 솔직히 대놓고 개무실을 당한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한 방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렇게 개무시당한 제 마음은 전혀 인정 안중에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본가와 거리를 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기가 막히니 네 그래요 사실 저희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부모 편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편이죠 시가에서 개무실을 받고 속상해하는 마누라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시가와 제가 거리를 둠으로써 편하게 지내는 자기 부모의 마음만 보였던 거예요 정말 속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복수를 못하게 맡고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복수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상해 보입니까? 남편이 자꾸 이상하대요 아니 그냥 미친 것 같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냐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아줌마 뭐라카노? 뭘 줘? 날 줘 날 아무리 봐도 이슨이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머리로 대기업을 들어갔다고? 이거 100% 주작이다 말도 안 돼 시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안에 꼭 개무실을 하는데도 돈을 주네 앞으로 더 구박하고 더 갈궈야지 이럴 텐데 이슨이 진짜 무식해요 ro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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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사람들한테 헛돈 쓰지 말고 친정부모님 모시고 럭셔리 여행이나 가세요. 며느리가, 즉 네가 대기업에 들어간 거 당신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도 자기들한테 돈 1원도 안 쓰는 그 순간들마다 괘씸해가지고 복장이 알아서들 터질 텐데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신경을 딱 끄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요. 이 멍청아. 얼씨구? 정신 나갔네. 이미 연 끄는 상태에서 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고? 이건 복수도 뭣도 아니고 그냥 미친 개소리가 맞지. 7번 꼴랑 500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매달 500만 원씩 딱딱 꽂아주면서 큰소리 칠 거 아니면 그냥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8번 쓴이 생각하는 거 너무 멍청해서 개한심해 보인다. 자, 이제 나도 너 개무시했으니까 돈 500 보내줄 거지? 계좌 불러줄까? 농협 356-0007 9번. 아니, 도대체 돈을 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친정 부모님들 모시고 좋은 데를 다녀오세요. 그게 더 찰진 복수라고. 시부모들 배 아파 뒤져버리라고. 내 부모 모시고 좋은 거 더 자주 가고 맞는 거 더 많이 사먹고. 어? 이게 복수야. 10번. 이런 복수 너무 좋다. 나도 얼른 우리 며느리 갈과야지. 11번. 아이고, 등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방을 사라. 가방을. 어휴, 쭈쭈쭈쭈. 추가. 지금 여기 댓글들 보니까 저희 남편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네요.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장모님 장인으로 모시고 여행가는데 쓰라면서 그리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자기 엄마, 아빠, 배 아파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요. 사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와 별로 정의 없거든요. 또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저랑 저희 오빠, 자식 차별을 진짜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어요. 게다가 이제 오빠 인생 박살나고 그 뒤로는 저를 무시 못하고 무조건 딱 죽어버리는 부모님이라서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이젠 내가 이기는데 뭐. 내가 갑이야. 돈을 왜 써. 근데 시가에서는 아이고, 네가 그래봤자 내 아들보다 대기업 늦게 들어갔네. 아이고, 이러면서 저를 개무시하는 게 직접 안 들어도 다 들리고 느껴지거든요. 그 마인드가. 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저의 재력을 보여주면서 누가 약자이고 강자인지 정확히 각인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아마 진정에도 그렇게 했나 봅니다. 또 시가가 저를 개무시하긴 했어도 뭐 며느리한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건 없었고 또 남편이 알아서 셀프 효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거 제가 안 가는 게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복수가 안 돼. 만약 이러도 제 생각이 틀린 거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 시가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있으면 말해봐요. 댓글 1번 아니, 네 남편도 그러고 여기 댓글도 그러고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자꾸 왜 이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똥 멍청할 수가 있는 건가? 그 500으로 차라리 명품을 사라고 당장 네 눈에 보이는 진짜 좋은 걸 널 위해 사고 걸치고 다녀 그러다가 언젠가 시댁이랑 다시 볼 때 그걸 꼭 가지고 가라 이 말이지 그리고 그걸 본 시모가 아이고, 이것도 우리 아들이 사줬네 이런 소리하면 아닌데 내가 산 건데 이렇게 웃으며 한마디 해 어? 이게 복수지 무슨 500을 주는 게 복수야? 호구지 2번 야, 복수가 돈을 주는 거라면 나는 죽는 날까지 복수 받고 싶다 매일 당해도 돼 저도 그렇습니다 3번 아니, 쓴 일을 무시하던 친정이 돈 500 받으면 기가 죽던가요? 아니, 무슨 5억도 아니고 꼴랑 500으로 무슨 눈치를 보고 기가 죽을 거란 소리를 합니까? 뭔 재력! 그깟 돈 500으로는 사람 무시 절대 못해요 4번 아니, 5천도 아니고 꼴랑 500으로 재력을 과시하겠다 이건가 지금? 막말로 너희 시댁이 돈 몇 푼에만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편이 아닌 다음에야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는 돈 받으면 아이고, 그지 같네 뒤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네 남편 통해 줘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복수냐? 아니, 너 혹시 얼마 전에 시댁과 연 끊었다가 무려 며느님이 먼저 화해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줬다고 뭐라 쓴 이랑 동해 이리물 아니냐? 이건 또 뭔 사연인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손주로 협박하는 게 안 통하니까 이제 꼴랑 500으로 마음 바꿔볼까 싶은 건가 뭔가? 어? 너 맞지? 5번 야, 나는 또 제목이 그럴듯하길래 조언이나 좀 해줄까 해서 들어왔는데 본문이나 추가 글에서 정신 모자란 게 딱 느껴진다 이거 자기 아들보다 돈을 못 벌어서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기본 탓이냐? 6번 그래봤자 겨우 남의 집 노비로 일하면서 이제 막 벌기 시작한 돈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재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능이 정말 놀라워요 7번 이게 주작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 복수 말이다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 훨씬 더 진심인데? 아니 네가 친정이랑 살갖고 그지갖고 이런 건 시댁은 모르잖아 그러니 친정을 챙기는 척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배알 꼴리고 열받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말이야 네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라면 절대 저렇게 말 안 하고 자기 부모들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 콜 감사 베리 땡큐 이루어지겠지 어이구 아무리 봐도 이건 네 사고가 저세상급이여 누구 하나 갈군 대가로 돈 500만 원빵 만든다면 진짜 완전 개꿀인데 이걸 모르네 아이고 호구야 왔는가? 8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바뀔 마음이 전혀 하나도 없다 이거네 그럼 해! 근데 그 500으로 제대로 된 복수가 되겠냐? 차도 하나 사드리고 외제차로? 집도 사드리고 이런 거 다 해주면서 흠 이게 바로 내 복수야 어때? 이러고 너를 무시할 거야? 이렇게 해야 진정한 복수가 아니겠어? 돈 지랄 말이지 겨우 500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거야? 헐 이야 살다 살다 돈 주는 복수 얘기를 다 들어보네요 뭐 그런 건 있어요 진정한 복수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뭐 물론 돈을 주는 게 어떻게 어떻게 끼워 맞춰보면 복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시댁이 재벌이었어 재벌이라가지고 평범한 집안의 며느리를 개무시하고 살았던 거지 그런데 그 재벌이 망한 거야 하지만 또 며느리는 반대로 또 주작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친정아빠가 100억짜리 건물을 들고 나타났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급부자가 돼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고 주는 걸로 무시하는 거죠 원래 있던 사람이 추락하면 그게 무시가 되는 거잖아 돈 받으면 비참해지는 거 그런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진짜 죽도 맙도 아니죠 아니 감사한 일이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주작이 아니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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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